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읽는 책, 발달장애인이 읽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었던 책, 걱정이랑 친구할래 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윤영 작가님인데요. 조 작가님은 이 책의 주인공인 예준군의 엄마입니다. 예준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읽기 쉬운 책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글을 썼고요. 미술을 전공하는 예준군의 누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출판한 책, 걱정이랑 친구할래 입니다. 실제로 아들 예준군이 이 책을 읽다가 몇몇 장면에서는 아주 환하게 웃었다고 엄마 조윤영 작가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크느라 모든 게 혼란스러운 최근에 도통 보기 힘든 밝은 웃음이었다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엄마가 쓰고 누나가 그린 걱정이랑 친구할래 중 오늘은 두 번째 조금 많이 하는 걱정.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조금 많이 하는 걱정. 일요일 아침에 잠이 깨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내일이면 아빠가 또 일하러 지방에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 회사는 집에서 멀리 있어서 주중에는 집에 오실 수가 없다. 금요일 밤에 집에 왔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내려가셔야 한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부터 아빠랑 헤어질 때의 허전한 마음이 떠올라 걱정이 시작된다. 아빠한테 괜히 화도 내고 계속 툴툴거리게 된다. 아빠 그냥 오늘 내려가요 라고 소리치기도 한다. 내 마음이랑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다.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고 혼이 난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걸. 이게 내 마음속 걱정이란 녀석에게 날리는 한방이라는 걸 말이다. 우리 이모 할머니 이야기도 하고 싶다. 요즘에 자주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이모 할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직장에 다니던 엄마와 함께 나를 키워주신 분이다. 지금은 할머니 친손녀를 돌보시느라 사촌 이모댁에 살고 계신다. 할머니랑 같이 살 때 나는 참 행복했다.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똑같은 공룡책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읽어주시고 항상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 주셨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는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다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내가 개미들을 보느라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얼른 가자는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속 있어주셨다. 할머니랑 계곡에 놀러가서 내가 좋아하는 올챙이랑 개구리 찾기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도 모두 다 기억난다. 요즘은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게 전부여서 나는 할머니가 늘 그립다.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나는 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잔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주무실 때 어딘가 아픈 것처럼 끙끙 소리를 내시는 걸 듣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른다. 바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 얼굴도 어두워졌다. 할머니가 무서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제 나를 보러 못 오시면 어쩌지? 나는 오래오래 할머니를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이 된다. 이제 엠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엠마는 우리 집 고양이다. 10년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5이 되었다. 처음엔 엠마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엄마나 누나처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도 어색했다. 가끔은 누나가 나보다 엠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서글프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봤다. 누나! 엠마가 좋아? 내가 좋아? 아주 가끔 누나랑 사이가 진짜로 좋을 때만 빼고 누나는 거의 엠마가 훨씬 좋다고 대답하는데 엄마가 그건 진짜 누나 마음이 아니라고 해주셔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 눈엔 그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봐도 엠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엠마가 지금 열 살이니까 10 곱하기 36만 5천 3백 65일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많은 날들을 봤지만 엠마는 오늘도 똑같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엠마에게 실증이 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가끔은 내가 엠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엠마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엠마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나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준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냐옹냐옹 소리를 내는데 내가 간밤에 잘 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내 종아리에 부비부비 몸을 비비면서 내가 쓰다듬어 줄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준다. 엠마가 아침마다 하는 이 인사가 날마다 나에게 오는 큰 행복이다. 엠마라는 말은 마법 같다. 엠마야! 라고 말하고 나면 마음속에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진다. 마음도 편해진다. 우리 가족 모두가 엠마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올라온다. 엄마랑 아빠가 싸우시다가도 누나랑 내가 다투다가도 언제든 말이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엠마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짜증나는 마음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그냥 바로 싹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엠마야! 라고 불러본다.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엠마가 지금 몇 살인지 계속 확인하게 된다. 이모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시루보다 할머니 댁에 있는 강아지 몽이보다 우리 엠마가 더 나이가 많은 게 화가 난다. 시루도 몽이도 예뻐해 주고 싶지 않다. 길 가다가 만나는 강아지들이 몇 살인지도 자주 물어본다. 엠마보다 어리면 부럽다 못해 화가 치밀고 엠마보다 나이가 많아야 안심이 된다. 고양이들은 열다섯 살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엠마가 벌써 열 살이라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은 건 엠마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서 엠마가 나이를 먹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하루하루 가는 것이 또 새해가 오는 것이 항상 걱정이다.